홍공호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아마 지금 화면을 보고 E2샷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놀라신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분입니다. 한국에 지금 영어교육을 저는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 조이스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러치여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공호 선생님이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가님 문 잠그세요. 우리 조이스박 교수님 책도 살짝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핵심을 더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도 꼭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더보기란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했고 저도 보고 배우는 책들이고 엄마평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이스박 교수님 혹시나 모르는 분 계실까봐 어떤 활동 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 그다음에 연령층의 학습자들을 가르쳐봤고요. 어린이 영어 쪽도 이제 영어 그림책 지도자 과정 이런 거 하고 있고 대학에서 교양 영어 가르치고 한국말로 에세이도 쓰고 그리고 영어 학습서도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번역도 하고 영어 통화도 쓰고 이래서요. 저도 사실은 몇 년 됐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그 뒤에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수원에 가서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연수를 봤잖아요. 그 연수를 또 설계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커리큘럼에 설계합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경력이? 나이가 자꾸 물려가지고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줄이고 싶은데 그렇죠? 경력만 봤을 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그래서 오늘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할 건데요. 잿짓PT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잿짓PT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하나씩 풀어갈 거거든요. 일단은 요즘 화제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잿짓PT가 일단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랭귀지 러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지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기존의 AI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냥 검색을 해서 뽑아주는 거였다면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자기들이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 주거나 음악을 만들어 주거나 비디오를 만들어 주거나 이것들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잿짓PT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모델이라서 텍스트를 뽑아주는 거고요. 비디오 제너레이터 또는 이미지 제너레이터 AI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조금씩 저도 이제 섞어 쓰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테크놀로지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써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 채찍PT로 영어를 뽑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터 AI도 제가 조금 써봤는데 원래 디자인을 하시던 분들은 너무 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분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 프랑프트를 줘야지만 최적의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 채찍PT도 프랑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프랑프트는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약간 명령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를 내가 넣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률 게임이라서 이 한 단어 한 단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오느냐를 얘가 이제 확률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 주는 요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이는 말들을 그러면 주로 많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나와서 되도록이면 확률을 줄여서 뭐랄까요? 이게 넓은 거? 확률이 좀 낮은 단어로 뽑아줘. 이렇게 하면 보다 문학적인 글이래요. 포멀한 글일수록 정규적으로 쓰이는 말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히 계약서에 쓰는 용어라든가 이럴 때는 딱 할 말만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학으로 뭔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두 단어 사이에 이 확률이 낮은 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다섯 가지인가 네 개 정도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쵸? 일반인들이 이제 그거를 막 다루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서 개발자들이 얼마 전부터 나와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미국에서 먼저 해주고 일반인들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조절을 해서 뭐 0.1로 해줘 또는 0.9로 해줘 해서 요거를 조절을 해서 라이팅에 아예 그 나오는 값 있죠. 이거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진짜 템퍼러처 맞네. 온도라는 느낌으로 해서 완전 그 텍스트의 성격이 야 신기하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분들 혹은 이제 학원쌤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린이 영어 학습 네. 엄마표 영어에 과연 채찍 PT는 도움이 된다?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좀 되는지 간단하게 좀. 특히 엄마들이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분들은 네. 채찍 PT가 도와드립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실은 지원군이 생긴 거죠.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 부담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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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어까지 부담이 있고 저희 집도 수학까지 부담이 큰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가지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부담이 큰 건 들려주는 거야. 어쨌든 들려주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엄마표든 뭐든 이렇게 아웃풋에 있어서는 턱 막히잖아요. 네. 글 쓰는 거 하고 이제 말하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채찍 PT가 이제 라이팅 스피킹에 있어서 정확성을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이런 이제 아웃풋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정확성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찍 PT가 원래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본인이 모르는데도 막 꾸며내가지고 대답을 하는 약간 그 환영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문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심했었어요. 뻥을 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거시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맞아요. 근데 이게 미시 정보 있잖아요. 뭐 참고 도서를 뽑아줘 뭐 이런 거 있죠. 이라든가 뭐 링크를 알려줘 하면 없는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저보고 50만 구독자라고 하길래 제가 믿고 싶었지만. 네. 네. 이게 주로 얘가 영어권 정보에 밝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분발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뭔가 정보를 많이 넣어주면 네. 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은 빙챗 있잖아요. 그게 훨씬 정확해요. 빙이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여러 AI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채찌PT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찌PT는 제가 말한 정확성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유료 버전으로 가셔서 이제 베타 설정 중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설정들이 있어요. 이거 5월 초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 플러그인 설정을 깔면 웹브라우징이 돼요. 인터넷 검색을 해와요. 이 전에는 2021년 9월까지만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애라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거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꾸며서 되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고 일단은 고쳐졌고요. 양심이 생겼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그인을 설정을 해서 걸어주면 웹브라우징을 걸어주면 이제 웹검색이 되잖아요. 해치가 팍팍 붙어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구글 익스텐션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플러그인들이 이제 수천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징을 켜주면 이제 웹브라우징을 해서 검색을 해서 뽑아줘요. 날개를 달았네요. 네. 이게 너무 놀라운 점이죠.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인드맵을 그려주고 한번 마인드맵도 그려주고요. 헐. 그리고 제가 요새 발견한 플러그인 중에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미드전의를 제가 써보려고 스토리북 만들려면 이미지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토리북 이미지를 이미 그려가지고 시중에서 펀딩해서 돈을 받고 파는 분들이 있는데 미드전의로 뽑은 그림인데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라 제대로 프롬프트를 못 뽑아서 다리가 6개 달린 강아지 이렇게 그림을 파는 걸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지 제너레이터 AI 들어가고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프롬프트하고 그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데스코드 챕으로 다른 사람이 뽑는 게 보이니까. 그럼 정말 출판 퀄리티 이상의 이미지를 뽑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봤어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고 열심히 봤는데 도저히 일반인이 뽑을 수 없는 프롬프트를 쓰시더라고요. 역시 명령어 싸움이네요. 네. 이 명령어가 그 파라미터 값은 저한테 다 있어요. 제가 구했어요. 그런데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소니 카메라 몇 번을 써. 그럼 몇 번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스펙트 매시오를 몇 대 몇으로 해 A 값을 뭘로 해 R 값을 뭘로 해 Vector 값을 뭘로 지정해 이건 들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쓰는 걸 보고 야 정말 나는 이거 배워야겠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채찍 비티의 플러그인 중에 포토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냥 플러그인으로 그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플러그인을 걸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명령어를 채찍 비티한테 내리면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갖다 쓸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얘가 써줘요.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긁어다가 그냥 미드전이에 가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그 다음에 엄청난 고퀄의 이미지를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럼 뭐가 이제 어떤 단계를 건너뛰었냐면 내가 미드전이 프롬프트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그 엄청 앞서 나가는 거에요. 플러그인 하나로 그냥 격차가 그쵸. 그쵸. 좋습니다. 채찍 비티가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정확성이 엄청나게 지금 향상이 된 상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웃풋 다시 돌아와서 라이팅하고 스피킹 능력 향상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네. 원래 이거 텍스트 기반이라서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글 익스텐션 중에 Talk to chat GPT라고 하는 거를 갖다 붙이시면 Talk to chat GPT?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이제 막 다 되네 그냥. 네. 돼요. 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일레븐스 랩이라고 하는 다른 AI가 있는데 그게 Talk to GPT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는 여러 명 껄로 다 바꿀 수 있고요. 다른 언어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걸 이걸 가지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고 일레븐스 랩스로 가면 내가 만든 그 chat GPT가 써준 그 이야기 있죠. 그 음성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리스닝 완성이잖아요. 이걸로요. 그쵸. 와. 그리고 스피킹도 이제 상세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국 영어로 설정을 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 샌드 기능을 끄고 매뉴얼 샌드 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모의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서 이 턴테이킹을 잘 몰라요. 제가 조금 말하다가 이렇게 쉬어버리면 막 치고 들어와서 말을 하거나 말이 안 끝났는데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열 줄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두세 문장 이상 답하지마. 이런 거 있죠.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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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의 말에 반응하는 말을 넣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만 대답해. 이런 걸 이제 그 매뉴얼 샌드 워드로 상세 조정해서 지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좀 인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되는 지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실 거다 앞으로 이제 오토GPT가 나오면요 이제 내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스피킹 연습도 좀 더 자유롭게 할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를 내가 아이들은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봇터를 넣어주는 거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어민으로 원어민과 같은 내가 발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채취PT가 이미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얼마든지 리스닝 커버할 수 있고 스피킹도 커버할 수 있고요 와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와 나아주네 그러나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빨려들고 있어요 우리한테 프랑봇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리스닝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뭘 하면 좋니를 물어보신 게 훨씬 좋아요 일반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한테 리스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몇 세 아이한테 리스닝을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요 알려줍니다 사실 이게 채취PT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와 오늘 뭐 다 채취PT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프랑봇터를 써가지고 넣어주는 건데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인 못하잖아요 네 이미지 프랑봇터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미지 프랑봇터를 어떻게 써야 돼? 물어보면 원래 알려주거든요 이야 대박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한테 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코드를 써줘 하면 써줘요 제가 뭘 만들고 싶었냐면 단어 맞추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채취PT로 그런데 그거 게임이니까 코드를 써줘야 되잖아요 얘한테 내가 단어 맞추기 게임 이거 핀 게임 이렇게 맞추는 거 핀 게임 형식으로 단어 맞추기 게임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얘가 코드를 써줘요 그런데 코드를 써주면 뭐예요? 돌릴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려? 물어보면 돌리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야 진짜 방법 알려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럼 너는 먼저 파이썬을 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알려준다고 파이썬에 가서 이거를 넣고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 게임을 실행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해줘요 그래서 채취PT를 정말로 잘 사용을 하려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채취한테 물어보면 최시 가르쳐줘요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거시적인 정보는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거 안 틀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 큰 방향은 절대 안 틀려요 그럼 그걸 따라서 난 전문가 아니지만 최시 영어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하면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채취PT의 정확성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 칼럼이라는 걸 읽었을 때 우리 조이스박 교수님이 가장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채취PT 활용해가지고는 굉장히 앞서있고 제가 느낀 거는 채취PT 하시느라 지금 재미있어가지고 잠에 잠을 안 주무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딱 이거에 빠져 계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갖고 나왔는데 저희가 2부에서 라이팅 관련해가지고 진짜 또 심각한 것들을 이어나갈 테니까 우리 조이스박 교수님 첫 번째 거 1편에 좋았다면 Like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 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